2016년 10월 23일부로 나이트로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2016년 10월 22일에 11월 20일에 오차를 합니다 오차부터 2017년 5월 5월 28일에 됩니다 250일 자그마치 얼마나 걸렸냐 190일 다음 섀도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먼지 섀도우가 있죠 페퍼도 페퍼 의절 안 받아가지고 혹시 제가 페퍼 언제 찍은지 아시는 분 다음 캐스트 200부터 시작한 거라서 200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28일에 아 이거 찾는 것도 일이다 빡세네 2017년 계산 78일 아 78일 걸릴건데 78일 다음 바이포 아 바이포는 두개가 있는데 하나만 할까 두개 개선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200부터 250만 해야겠다 아 처음 나의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다음 2017년 8월 16일 아 두개 다 있긴 하네요 2017년 제가 길을 뚫었다 그러네 길을 뚫었어 뭔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말레풀리자만 맞았네 잘 모르겠다 어쨌든 끝나는 날짜를 꼭 퇴근 이건 패스하고 은얼 은얼 은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 제일 짧은 게 누구냐 풀이가 제일 짧았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풀이가 제일 짧았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제 생각입니다 2017년 7월 21일 2011년 2012년 17년 12월 31일 71일 1월 23일 1월 23일 2일 23일 2절 넘게 했었나 봐요 뒤로 갈수록 줄어들었나 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정팬 나고 그런 거 안 썼거든요 2018년 1월 1일 찬란한 의자 어딨냐 흠 아 여기 있다 와 찾기 힘드네 2018년 5월 13일 어? 얘는 왜 133일 걸렸어? 아 저 뭐 했나요? 5월 13일 1월 1일 4달 넘게 했다고? 팬텀을? 5월 13일 아 팬텀 때 제가 대리극성에서 아 그래? 아 뭐지 걸렸구나 5월 13일 나우 나우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팽 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 나이트워버드 5월 13일 2018년 2018년 6월 13일 확 줄었 확 줄었다 확 줄었어 나루 샤더 바이퍼 오늘 나우 프리 그리기 아니 그리기 아니 그리기 전국 그리기 그리기 아 8월 10일 그러네.. 아.. 13일 아.. 신기하지요.. 괴롭군요 제로 제로? 아 제로는 꽤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보다 제로 12월 9일 1월 30일 2019년 1월 30일 53일 아 페퍼는 제가 의자를 안받았어요 제가 페퍼 한지 얼마나 됐지요 아시는 분 페퍼 말랩 며칠 전에 찍었나요 제가?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페퍼 내가 의자를 안받았어 그게 있지요 의자를 안받았어 의자 좀 받아 좀 아시는 분 얘는 시작 날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리? 그지 이건 받은 날짜로 되니까 그냥 Arab 여러분 고지 이제 너무 3일정같은데? 2019년 3월 23일 3월 22일 이렇게 같은데? 아 그러네 잠시만 이거 검색하면 나오겠다 페... 페파왕 먼치 3월 23일 했네 3월 23일 그럼 여기 하루 더 이거 며칠 52 아 오케이 1 2 3 4 5 6 7 1 1 8 9 계산기 190 78 68 71 130 46 43 53 50 나누기 1 2 3 4 5 28 그렇게 평균 81일 맞습니까? 잡단일을 많아가지고 깔끔하네 그냥 평균 81일 아 이게 안나오겠네 됐다 됐다 아 깔끔하게 도체받는다 됐다 아 깔끔하게 끝 끝 슬 슬 슬 슬 슬